제가 그동안 콩팥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건강하신 분이 콩팥이 아프신 분한테 공열을 한 후에 그 건강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또 시청자분 중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신장 공열을 했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그리고 어떤 주의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분들께서 다른 분을 위해서 장기를 하셨든 아니면 뇌사를 받으셔서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거나 그런 많은 기증자 분들께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신장 공열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17년 전에 20살 때 어머니께 신장 공열을 한 현재의 37세 남성이랍니다. 지속적으로 크리아틴이 1.1 나오다가 이번에 1.26으로 나오면서 빨간색 수치가 뜨고 GFR이 67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혈압과 단백뇨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크리아틴인 수치와 GFR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오래 써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은 정상이라면서 2분 면담하고 1년 후 보자고 했는데 괜찮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좀 뒤로 먼저 하고 일반적인 콩팥 공여자의 예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은 뭐냐면 콩팥을 공여한 후에도 하나의 콩팥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빨리 죽지 않는다. 일반인과 같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을 공여 후 10일에서 11일 정도 지나면 콩팥의 기능은 70%로 회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도 콩팥의 여과율은 70에서 80%로 유지된다고 알려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콩팥 공여자분들을 10년 동안 추적해온 임상통계인데요. 콩팥의 기능이 100에서 시작을 해서 공여를 한 다음에 바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65 정도 떨어졌다가 70 정도까지 가서 쭉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도네이션을 안 한 사람도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도네이션을 하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다른 조사 2019년에 나온 조사에서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공여를 한 사람은 공여를 하고 나서 바로 떨어졌다가 한 7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거의 70대 68 정도로 유지를 계속 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시간이 나서 여기서 떡 떨어지고 콩팥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콩팥을 공여를 하고 위험 질병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입니다. 콩팥이 하나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가장 특이하게 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이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콩팥이 고혈압 조절을 하는데 하나가 없으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좀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콩팥 공여를 할 때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술한 다음에 탈장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복부를 수술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문제들 장폐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높지는 않지만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안타깝게도 최악의 경우에 나머지 하나 남은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콩팥의 공여자는 심부전이 되면 신장이싱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우선권으로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2015년 당시 보통 일반 환자들이 사망한 사람들이 신장으로 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일수가 1607일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콩팥을 공여한 사람들이 콩팥이 망가지면 평균적으로 145일만에 콩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콩팥을 공여를 한 사람들이 말기심부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것도 궁금을 하시겠죠. 그래서 1987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일어난 것의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콩팥 공여자 오면 6,458명 중에서 126명만 말기심부전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0.22% 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여자 중에서 심부전이 된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일까 봤더니 말기심부전의 원인들이 당뇨가 9% 신장의 신념 33% 고혈압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멜를런 에프라이디스 이런 것은 공여를 했다고 해서 말기심부전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발병을 안 한 상태에서 안타깝게 모르고 공여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공여를 안 했어도 당뇨가 왔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시념과 당뇨가 공여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여를 안 했더라도 이런 콩팥 문제가 생겼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시청자 빵 셔틀님 질문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년 전인데 그 20살 때 어머님께 콩팥을 공여를 하셔서 현재 37세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아틴이 1.1 계속 나오다가 1.26으로 GFR이 67로 떨어졌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하셨습니다. 다행히 고혈압과 단백뇨는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자 이렇게 피검사가 두 개만 있었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에서 1.26이 된 거 악화는 맞기는 했으나 아직도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악화냐 어떤 질병 때문에 악화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약간 탈수가 돼서 아니면 감기나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무슨 문제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콩팥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회복을 하는 찰나에 회복하기 전에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물을 적게 먹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 중에 하나였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뭐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이라고 한 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과 이것을 하나만 놔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1이었고 그 다음에 1.13이었고 그 다음에 1.15였고 그 다음에 1.26이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1년마다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0.72 크리아틴이었는데 6개월 전에 1.1 오르고 다시 한 달 만에 했는데 1.26이 된 거였다면 한 달 만에 그러면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될 것이긴 하나 이분이 말씀하신 뉘앙스로 봐서는 1.1에서 1.26으로 오른 이 시간대가 한 1년 정도 사이에 올라간 거나 아니면 몇 개월 동안 한 번 올라간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요렇게 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0.7 올해 1.1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이상하다 해서 한 달 만에 했는데 1.26이었다 그러면 좀 스토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단순히 두 개만 있었는데 요렇게 됐다면 그러면 걱정이 되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변동이 어느 정도 온 것은 큰 변동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GFR이 변동하는 데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GFR이 60 이상에서 변동하는 것은 하지만 60 이하에서 변동하는 것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특정 원인 저혈압이 빠졌거나 감염이나 무슨 특정 문제가 있을 때 사고가 나서 출혈을 했거나 이러면서 크리아찐이 빠른 시간 안에 요리로 하락을 했다면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지를 추적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흐름상의 맹목이 중요한 거지 딱 두 가지 숫자만 넣고 나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나빠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콩팥 기여자분들이 예후에 다시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콩팥을 기여를 해도 일반 사람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더 콩팥을 하나 떼어줬다고 더 일찍 죽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단 고혈압이 생길 확률은 높으니까 혈압은 모니터링을 하시고 혈압이 높아지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콩팥 기여자분들이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흔한 이유가 당뇨, 고혈압 등입니다. 콩팥을 기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들이기 때문에 꼭 콩팥을 기여했다고 더 특별히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피해야 될 질병들이 그런 관리들을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타픽이나 아니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